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 중에서 덧셈과 뺄셈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어떻게 대응관계를 덧셈과 뺄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문제를 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민기의 나이는 12살이고 동생의 나이는 10살입니다. 민기의 나이와 동생의 나이 사이에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.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. 자 1번 민기의 나이와 동생의 나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표를 완성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 민기하고 동생은 나이가 2살 차이가 나요. 그래서 민기의 나이가 12살일 때 동생의 나이는 2살 어린 10살이 되는 것이고요. 민기의 나이가 13살일 때 동생의 나이는 2살 어린 11살이 되는 것이고 민기의 나이가 15살일 때 동생의 나이는 2살 어린 13살이 되는 것입니다. 자 2번 민기의 나이와 동생의 나이 사이에 대응관계를 알아보고 식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.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. 자 먼저 대응관계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 문제를 풀 때 대응관계를 써보세요. 또는 대응관계를 알아보세요 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다면은 이렇게 글로 쓰시는 겁니다. 자 그럼 민기의 나이에서 2일을 빼면 동생의 나이가 됩니다. 또는 동생의 나이에서 2일을 더하면 민기의 나이가 됩니다.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. 자 다음은 이 대응관계를 보고 대응관계식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세요 라고 되어 있다면 이렇게 덧셈식이나 뺄셈식, 곱셈식이나 나눠셈식으로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. 자 먼저 민기의 나이에서 2일을 빼면 동생의 나이가 됩니다를 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민기의 나이 빼기 2는 동생의 나이입니다. 이렇게 뺄셈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구요. 자 또는 동생의 나이에서 2일을 더하면 민기의 나이가 됩니다를 대응관계식으로 나타내 볼게요. 그러면 동생의 나이 더하기 2는 민기의 나이입니다. 이렇게 덧셈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. 자 3번 민기의 나이를 네모, 동생의 나이를 동그라미라고 할 때 두 양 사이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 먼저 뺄셈식으로 나타내 볼게요. 민기의 나이를 네모라고 했으니까 네모 빼기 2는 동생의 나이가 동그라미가 있죠. 그래서 동그라미입니다. 이렇게 뺄셈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구요. 또는 덧셈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. 자 동생의 나이를 동그라미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2는 민기의 나이를 네모라고 했으니까 네모입니다. 이렇게 덧셈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